성인들이 삭발한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건 보통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인들이 여러분들 삭발한다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성인들이 여러분들 머리를 깎는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여러분들 절박했으면 머리를 깎겠습니까? 이 부정선거 규탄 대규모 삭발식이 공식 기원은 1415명이 참여하는데 얼마나 여러분들 자원자들이 모여졌는지는 나중에 봐야 되겠죠. 그러나 100명이 되든 50명이 되든 이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용산전쟁기념관 옆에서 사오순 삼각지역 11번 출구에서 12월 13일 수요일 날 오후 5시에 아마 행사가 있는 모아입니다. 이제 그 행사를 주관하시는 분 가운데 한 분이 대한민국 rotc 애국동지의 김병태 회장이신데 연배가 아마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rotc 맥키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거의 70대 후반이나 80대 정도 되시지 않았겠냐 생각이 드는데 참 이런 분들이 노구를 이끌고 젊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관심이 없고 10월 13일 삼각지역에서 60여 개 자유우파 시민단체가 다 함께 힘을 합해서 순국정신으로 공명선거를 촉구하는 대규모 단체 삭발 집회를 엽니다. 여러분 제 방송도 마찬가지지만 이분들이 외치는 것이 무슨 국가가 보조금으로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 너무나 당연한 일을 그냥 깡그리 무시한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권력 창출의 통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세력에 장압되어 4.15 총선에 드러났듯이 여론조작 선거, 선거 조작이 심각한 지경이고 이것은 지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도 개선된 게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왜 공박사님이 이런 주제를 계속 다룹니까? 하나도 해결된 게 없는 겁니다. 이 착하게 김병태 회장께서 말씀하셨네요. 권력을 만드는 통로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세력에 장악이 돼가지고 4.15 총선을 비롯한 2017년 대선 이후에 아홉 번의 모든 공직선거에서 여론조작, 선거조작이 심각한 지경이고 이것은 지금도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12월 13일 집회에서는 삭발식입니다. 리더님들의 연설보다는 삭발하시는 분들의 절절한 소회를 듣고 공감하고 박수치는 장을 열고자 합니다. 숙연한 마음으로 다함없는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셔서 감동의 장을 만들어주실 것을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애국시민들의 삭발절기와 호소를 통해 대통령께서는 명분과 결단의 용기를 드리고 그동안 외연 외면해온 주류 언론 방송에서는 부정선거 방지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께는 강력한 홍보를 해서 최종적으로 4월 10일 총선에 공명선거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우리 다함께 힘을 합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여 특정 세력이 추구하는 해보 사회를 막읍시다. 참 짧지만 호소력이 참 있는 문장이네요. 21세기 이름 20년을 넘길 시점에 다함께 힘을 합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여 특정 세력이 추구하는 해보 사회를 막읍시다.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앞을 향해서 이런 질주해도 시간이 없고 에너지가 부족한 이 여러분들 급변한 시대에 또다시 여러분들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으니 참 딱하긴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 것만큼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힘을 더하실 수 있는 방법을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후원도 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참 이 나라가 역주행하는 부분을 막기 위한 그런 부분에 힘을 더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체제라는 것은 일단 역주행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 역주행하는 체제의 이해관계에 걸린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체제를 다시 반듯하게 바로잡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초기에 그런 역주행을 막지 못하면 그냥 사회가 그냥 구렁텅이에 빠지는 식으로 이런 가속도가 붙어 가지고 역주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특히 바로 옆에 중국 공상당이란 체제가 있고 전체주의 체제가 있고 한반도 이북에는 김시 왕조란 전체주의 체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필사적으로 나라의 자립자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마치 자석에 끌려가듯이 양체제와 수렴되어 가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의 특정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와 야합해서 선거의 모든 과정을 다 장악한 상태가 지금 한 7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그 사이에 참 우리는 알아차린 것이 3년 6개월 전인 2020년 4.15 총선 부터 본격적으로 알게 된 거고 그 전에는 깜짝같이 쏟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미 선거부정 카르텔의 이름들 가담한 그런 세력들이 대한민국에 견고하게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격퇴하고 나라가 여러분들 몰락의 길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주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rotc 애국동지회는 한 70대 중후반이나 80대 되는 분들이 주축일 건데 그분들이 노구를 이끌고 지금은 좀 편안하게 쉬셔야 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체제가 전복되고 국민들이 전체 노예상태나 준노예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더 열악한 것은 국민의 힘이나 윤 대통령이 적극적인 그런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그런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나라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힘을 더해 줄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를 제가 하나 드리고 여러분들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병호 tbs는 지난 12월의 이름 집회를 시작해서 올해 6월 30일까지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 문제를 4.15 총선을 넘어서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까지 공직선거 부정선거 공직선거 전산조작을 통한 득표수 조작을 낱낱이 파헤친 5권의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를 발간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그 바로 책들입니다. 1권이 총론이고 2권 3권이 대선을 다루고 4권이 4위로 총선을 다루고 5권이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다룹니다. 많이 보급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자유인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참정권을 보존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보급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bs는 한 달 전부터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통사를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서에 관심이 있으시고 역사에 대해서 또 관심이 있으시는 분들이라면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에 한 번 관심을 가지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 또 오전 5시 50분에 어김없이 새로운 주제를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건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페르키나님 계속해서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